4월 12일 출시되는 또그라이크 또빌링 와일드프로스트 여생의 콘프로스트인가요? 그런가 뭐야 시작부터 지도자 선택 광역 적을 죽이면 껍질 횟듯 얜 그냥 딜이 쌤 말랑말랑거려 오크로크 펭군 해서 지도자를 뽑아 전장에 끌어다 넣으세요 폭시는 동력화됩니다 와 박스 무딘칼을 써서 펭군을 쓰러 들이세요 카드 카운터는 선마다 줄어들며 카운터가 0이 되면 공격합니다 카드를 쓰면 턴이 넘어가는구나 언제나 적이 먼저 공격합니다 펭군 펭귄 허접색 카드가 거의 다 바닥났습니다 다시 뽑기 종을 울려 새로운 패를 받았어요 이 행동을 하면 턴이 종료됩니다 피격 시 공격력 횟불 언제든지 새로운 카드 6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종이 충전되기 전에 다시 뽑기를 누르면 턴이 종료됩니다 카운터가 0이 되면 종은 충전됩니다 지도자가 죽으면 게임오버입니다 다음 웨이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누누의 기사를 꺾어야만 합니다 누누의 기사를 꺾어야만 합니다 누누의 기사 누누 안아파 별거 아니구만 주스 다 먹어야겠다 파킨 폭시가 부상당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 살아남는다면 회복할 것입니다 다음 전투에서 죽으면 죽는 건가? 루이 팍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기운이 떨어지자 우리는 폭풍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눈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와일드 프로스트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선대 모험가들과 달리 심장불을 뜰고 들어간 듯 실패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우리 세상의 태양을 되돌려주길 바란다 까짓거 한번 해보죠 까짓거 한번 해보죠 까짓거 한번 해보죠 괜찮아 보이네 월루프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다 적혀있는데 우클리가에도 똑같은 거면 나오는데 이히이 카드 뭐야 눈 12부여? 동료야? 이제 라인 2개 됐다 눈 12면채 명중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을때도 보아남 저건 월루프를 매치하세요 라인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지? 대신 맞아줘 움직이는데는 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러들이기를 통해 동료를 치료하세요 턴이 소모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턴이 소모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펭군 아픈데 아픈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면 피차나? 피는 차는데 최대 수력이 이미 아군이 살해당하면 공격력 플러스 정리 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읍 실수했네 눈덩이 갈라났어요 했네 반읍 구상에서 회복됐습니다. 훌륭해요 오래전 태양이라 불리던 강력한 영혼이 있었다 태양은 모든 생명의 정수였고 찬란한 빛은 모든 생명에게 온기와 양분을 제공해 주었다 끔찍한 폭풍이 태양을 삼키고 생기 없는 얼음덩이만 남겨두었다 나무머리는 고물입니다 고물은 동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지만 한 대를 맞아줄 겁니다 와 데타 출동 이히 갓 얼음 주사위 무작위 아군 또 된 적에게 퍼퍼부여 경로 여러번 발동된 적한테 부여하면 에바 아님 받는 피해 두배 피해를 입은 뒤 카운트가 내려감 도스 모든 적에게 명중 눈면역 비격시 공격력이 감소 여래의 무작위 대상에게 명중 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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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료를 빨리 불러야겠구만 배고파요 으깨스 무작위라고 해도 폭시는 안 때리지 않나 이거네 하킹 아니 야생 큰일났다 공격력 6인데 야 어렵다 근데 이긴 아 어 나온다고 무반 리필 혜자인데 이건 진거 같은데 반등까지 이길 줄 알았지 자 6 곱하기 2인데 그냥 가는거에요 그냥 자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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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잇 우와 이겼다 태양종 카드 뽑기 플러스 한 장 동료 제한 플러스 일 다시 뽑기 종 카운터 마이너스 일 폭시가 다쳤어 냠냠이 냠냠이 냠냠이에게 먹이를 줄까요? 먹이를 주려면 끌어다 놓기 뭐야 더 먹는다고? 파격 두 장 제거 아 그게 그냥 끝이야 카드는 언제 추가됨 상섬이다 카드 주세요 와 상섬 누나 왜 클릭한듬 공격력을 감소시킴 광력 광력 껍데기 5개 광력 모든 대상이라고 하면은 적한테 2댐 주고 껍데기 부여한다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 이 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 어 아싸 버그 발견 개발자님 열매 바구니 이힐광역 다 싸 그냥 카드 없으면 뒤지는거야 카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천천성 부여 적한테는 공격하고 아군한테는 방어를 올린다는 건가 아 어렵다 어려워 저 십이 십다리 먼저 잡아야 되는거 아님 나 이딜다리로 언제 잡냐 앗 영웅 공격력이 더 세니까 골로 잡으면 되겠다 나한테는 안 맞는거 맞나? 나한테는 안 맞네 한 열이라는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건 그러면 2댐 주고 껍데기 5개 준다는 얘긴가? 근데 매운 고추 1댐 2댐 1댐 1댐 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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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댐 2댐 3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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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댐 3댐 2댐 2댐 와 겁나 어렵다 생각도 못하고 싶었네 떡시 죽을듯 쏘아쥬 죽을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매운 고추 때문에 손해봤잖아. 포템은 어떻게 쓰는 거지? 피해를 입을때마다 일식감소. 그 가격이요? 뭘로? 도템은 어떻게 쓰는거야? 아이고... 와... 7 곱하기 5 뭐야 이거 죽는 스테이지인가? 5 그리고... 이걸 mg 써둬 아니 7 곱하기 5면 그냥 죽으라고 만든거 같은데? 아 10 곱하기 5지 7 곱하기 5 따위가 아니라 매운 고추도 끝장가네 이건 그냥 비는 전투 같은데? 이걸 OK임? 뉴토리얼인가봐 휴토리얼인가봐 없어 그냥 2번 타대 죽었네 2번 타대 죽었네 예금 됐다 쓰노우드웰에 어서오세요 오전을 완수해서 건물을 지으세요 원정을 마칠 때마다 해금된 것을 살펴보세요 브라두 독스누 우드머리도 있네 1윌 도전도 있다 헉 퍼리 동료를 3회 불러드리기 그냥 출동 출전하면 되는건가 마을에 서버 해야되는거 없어 독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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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죽었어 빨간줄꺼인거 봐 불쌍해 벌거벗은 노움 아무것도 하지 예쁘네 이제좀 알거같네 그리고 어렵네 3 곱하기 3 아니 1 곱하기 3 전투에서 도망침 피격시 돈 떨어뜨림 너 못... 못 도망간다 인마 그리고 폐는 동료가 빨리 잡히는게 제일 좋네 아군이 살해당하면 플러스 1 획득 아군이 살해당하면 플러스 1 획득 아군이 살해당 아군이 살해당 내가 공격력이 사비라고 모든 적을 공격하는 건 아니었구만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 나 헷갈렸네 내가 공격력이 사비라고 모든 적을 공격하는 건 아니었구만 콤보 많이 올리면 돈 더 많이 주는 건가 동료는 부상이 부니까 몸빵으로 쓰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구만 부적 아 강화였지 이거 아닌가? 강부 아 카드 강화하는 거네 나도 카든가 그러면 오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공언요 파일아 매운 고추 부여 애가 좋아 보이긴 한데 이쁜 애 데리고 가야지 동료 이름도 지어줄 수 있는 건 좋네 어 헌군 알맹이가 좀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독은 여러개 있으면 좋으니까 독을 좀 들어볼까 와 이것도 전투 좀 빡세겠는데 전투 좀 빡세겠는데 올해 봐봐 올해 봐봐 매운 고투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스노버브 눈은 싸구요 아니 보물고블린 죽여 저거 선구는 좀 맞아야 되네 갱얼주의 빨리 뽑아야겠다 갱얼주의 빨리 뽑아야겠다 장거리 공격은 뭐야 제일 먼 대상에게 명순 갱얼주의 빨리 뽑아야겠다 갱얼주의 빨리 뽑아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스턴 증원 온다. 생명력으로 추가 피해를 입힘. 저는 도구로 잡아야겠네. 근데 이쯤 왔으면 이기긴 했네요. 우리 강아지. 15딜을 막을 게 없는 게 좀 아쉽네. 앞에 새를 꺾어내고 뒤에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지금. 복은 뒤에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4턴, 3턴, 2턴, 4턴. 5턴. 공료 체력 유지되나? 이거 굳이 채워야됨? 뭐 때리고 죽네? 독이 먼저가 아니라 공격하고 나서 독이 들어가네. 돈 한번 털고 가는 게 더 낫겠죠? 어, 독이다. 불주먹. 와, 에이스. 산성플라스크. 동료를 버리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수가. 눈 케이크가 괜찮지 않을까? 눈 케이크 좋던데. 빨간 고추 다음 공격. 피해진가요? 왕관 선선임. 빰부절. 생각해보니까 얘는 또 독 푸는 거잖아. 이러면 피격으로 치나? 안 치네. 치사 땅치. 치사 땅치. 맥웅. 카운. 백립. 택. 치사 땅치. 정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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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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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쟤는 분열하고 보고 걸렸으면 시안부 인생이야 쟤는 패바면 안된다 쟤 분열하는 에잉 쟤 분열하는 에잉 야생 없어만 능력을 가지고 있군 에잉 움직이지도 않는데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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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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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네. 이제 간다. 아니, 다 죽이니까 빨리 나오네. 안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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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죽여 카드에도 쓸 수 있네 다 카드구만 그냥 온 세상이 카드다 피해를 입체하는 모든 적에게 명중 피격시 공격자에게 동등한 피해를 입힘 전장에 있으면 모든 하군에게 삶 리모나 저주부여 총펌 껍질만큼 피해를 입힘 와 몸박이다 적을 죽이면 자신 및 같은 줄에 있는 아군의 체력이 2회복 몸박... 몸박고 흠 빵부 일회용 획득 글쎄 일회용 붙일만한게 있나? 애매한데 은근히 흠 맥 엥 유리 욕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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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드랙 무작위 야군을 잡아먹어 효과를 흡수함 오 맨 버스트 아니 샌드위치 흠 빅푸트 저것 박스는 오스한테 태양지팡이 줘가지고 하나 빨리 줄일까 생각보다 저거 보스도 아니지 아닌가 제가 보스인가 내 우두머리 아니잖아 얘네 우두머리 안잡아먹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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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고행이 흡수해가지고 게임 잘하네. today ga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죽나? 얘가 죽고 얘네가 공격하는 게 맞겠지. 아, 얘가 고행. 아, 얘가 고행. 아, 얘가 고행. 이러면... 이러면 못 빠지잖아. 아, 얘가 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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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해가지고, 거행이 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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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ht. 아, 얘가 고행이 흡수해가지고, 안 넣은 건지. 이게 맞겠네 6딜 못 먹겠지 당연하죠 아 근데 쟤는 눈 효과 부여니까 죽진 않네 그러면은 얘 살리고 이겼네 얘 5뎜이니까 두 대 다 맞으면 죽는구나 아 이렇게 하겠다 이겼네 이겼네 아이라 부상자 댕댕이 쓰면 부상 안당하게 할 수 있나 냠냠냠이 반가워잉 저주부여 질회복 저주부여 눈 효과에 8 데미지 눈 효과에 8 데미지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에어 킬 김 아 아니 메가 독수면 배달이 핀데 쟤가 독수면 지명적이잖아 지명적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줄 세웠으면 안 맞았나 아 은 도 너르תח 에잇 앙 디 뭐 이런 Tina 아 소비 아 T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프도 이제 쪼개질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 또 쪼개지고. 아 필수였네. 필수가 아니라 근데 저렇게 밖에 안되는구나. 와... 근데 자리 없으면은 쟤네들 못쪼개는거 아님? 그런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러플만 다 잡으면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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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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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광 că1 trai multi corpo region and rae. 너를 찍히고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자 32 Mam Steel. 시청자 32 Mam investigation. 총매좋은데 용고가 좀더 나을것같다 근데 총매없어도 독이 모자란 느낌은 아닌데 고추총매 돈다 꼬라바가 허리옥과 고추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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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총맩 워트 복귀시킬까? 댕댕이 복귀시킬까? 그래도 아직 총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펀군이 탱킹해야 되니까 펀군도 못 빠질 것 같고 그냥 우상자 데리고 가야겠는데 황제 쉐이드 그 쉐이드는 무생물에만 깃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에게까지도 깃들 수 있다 놈에게 가까이 가지 말군 네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멀리서 때리면 되겠지 거대 따라쟁이 거대 따라쟁이 빅쿠 저거 진짜 빡새네 세력을 잃으면 그만큼 공격력을 아군에게 아 여기서 짭뽕 로봇 나왔어야 했는데 펀군 펀치 돌 떼지 격노부여 아니 8 곱하기 2 미처 쌤 저거 어떻게 잡음 아 으응 죽으면 그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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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어쩌나 근데 내가 어차피 죽은거기네 온천 플라이우스 일세 아 잘못 눌렀어요 나가 이를 도전하는 온천 여긴가? 이거는 그건가보네 무족? 덱스타일 바뀌는건가봄 저주부여 저주부여 저주댁 멀티어택이 제일 좋은거 같긴해 하지만 저주도 재밌겠다 저주댁 멀티어택이 제일 좋은거 같긴해 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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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기대했던거보다 더하소 괜찮은데 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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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이벤트 어디감 온천 이벤트 어디감 화염의 물 이것도 기본 카드였구나 대갑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거 같지만 타격은 보이는대로 죽이는게 맞다 안박 안받음 반짝 꼬블린도 P1씩 깎는게 반짝 꼬블린도 P1씩 깎는게 파밍 더 잘되겠네 파밍 더 잘되겠네 피빗 탁 좀 툭 탁 랏 탁 툭 자 타격 잠시 탁 지 큰 눈사람들 갔는데 좋은 스노우는 없음 이거 이렇게 하면 콤보인가 캄바오 콤보 면 돈 주는 거 같으니까 콤보도 가능하면 해야겠다 여행자 둘다 모자 행자 흠 셜보 좋은가 모르겠다 적을 죽이면 회복 이름 예절 주입기 예절 교사 오 어퍼맨이다 뭐지 껍질댁 유키도 괜찮아 보이네 아 회수가 되지 회수 회수도 좀 적극적으로 쓰는게 예절 주입 예절 주입 회수 주입기 주입기 고맙게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고블린을 때려라. 방어대 가니까 훨씬 안정적이네. 아까랑 덱 다르게 잘 수 있겠다. 고블린 아껴먹어야 돼. 1댐씩만 덜여. 앗. 2댐씩만 덜여. 2댐씩만 덜여. 5댐씩만 덜여. 5댐씩만 덜여. 5댐씩만 덜여. 5댐씩만 덜여. 부적 어? 뭔데 이것도? 아까 그 일일다리 그런거 나왔을때 아닌가? 어디다 쓰지? 일단 어딘가에 쓸일이 있겠지 촌폼 왔다 막 밀면 댕댕이 잘가 공격력이면 개이득이긴 한데? 뭔가 아군이 살해당할 시 그 공격력을 획득 살해라니 갖고 없네 불주먹 에이스 뱅 퐁 퐁 부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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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이거 방어도 있으니까 안죽나? 안죽겠지? 일단 안죽긴 했어. 이런 허접 보스한테 질순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품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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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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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식들아 손 폼 펀치 손 폼 좋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봄 봄 봄씨. 삼십. 고블린은 또 내가 고블린을 털자 이 빨리 사격수이고 싶다 고블린 한 숟가락까지 싹싹 긁어먹기 이 파보양 날맹이 강화 좀 할 수 없을까 뭐가 날맹이 되가자 총폼펀치 펌펌펀치 반방 어 냠냠이 떴다 아군픽 역시 체력 회복 아이템에게 공격력이 추가 아이템이 뭔들 냠냠 냠냠 오 공격력 2 셀리가 다 꼈다 예 네 이렇게 예 아 그래도 촌폼은 빨리더네 촌폼 펀치 촌폼 펀치 폼폼 펀치 촌폼 펀치 나약한 자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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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hmm 5대미니까 뭐 맞아줄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쉐리가 시장벽을 때렸어야 하나.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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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잡았다.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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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쟤는 아군 또 때리네 키스바 폼폼펀치로 낙타는 칠 수 있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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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폼 재말리 쓰고싶네 동료 하나 더 부적 저주부여 이러면 저주 두번 부여나 이상해져버린 셀리 펀치 야생 다른 카드가 죽으면 경로 뭐야 이거 우열공격이 있어야되네 이거는 내려라 그래 내려라 그래 안 돼 안 돼 셀리 펀치 퍼모 펀치 펀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생은 정말 어썸하네. 폼폼1,2에 가버렸습니다. 부상자. 총폼 미쳤다. 빵. 이렇게 압축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지금은 카드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압축할 필요는 없는데 오후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압축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압축할 필요는 없음. 이렇게 압축할 필요가 없음. 1스푼데? 생각을 못했네. 1스푼데? 1스푼데? 와 61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독댐에다가 저수 써놓으니까 독댐에 저수 빠지는거... 큰일 났다... 뭐고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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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해를 입은 모든 대상에게 추가 피해 흐리틀 다시 무덥달고 왔다 경로 경로 공기 공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견뎌 공료를 한턴 뺐어야 했네 뭐 아직도 막을 수는 있는데 생각을 모르겠네 아니 이렇게 허브하게 연승을 끊어? 피격실 독부여 광역 아 쉿 대충하다가 죽었어 내 연승 쉐이드 그림자 괴물로 사물에 비교하는 능력이 있다 패에 있는 타르칼만큼 피해를 입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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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오징폭 일회용 오징폭 씻음 저주부여 아군이의 팀에 의해 사례당할 때 오징폭 오징폭 팀에 의해 사례당할 일이 있긴한가? 팀에 의해 사례당할 일이 있긴한가? 오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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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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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뭉치 부여. 하나의 아군을 죽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쉬포퍼. 오늘 좀 열심히 벌어왔어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갈澄 알겠습니다. 알지? 적군 7급 적군 7급이네 길방만해서도 뭐 괜찮은거 같은데 200급이네 적군 6급이네 보면 이런거 알겠는데 ukule 사서 1볶이 3볶은 3볶이 2볶이 3볶이 2볶이 어 아니 야생이걸 에반드 회복은 왜 이렇게 비싸지 나대기 때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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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될 때 매운 고추. 목부역. 파이어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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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너브들이네요. 나은이? 방역이어서 밑으로 내리면서 사는건데. 힐 안들어가지 않았음? 모든 하군이 본인은 아닌가. 답도 없네 이거. 15딜 이렇게 한. 일단 나무머리로 막아주겠다. 파이어펀치. 군보로 둘다 잡았어야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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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돌겠네 466 돌겠네 466 돌겠네 566 돌겠네 566 돌겠네 566 돌겠네 566 돌겠네 466 돌겠네 537 돌겠네 566 돌겠네 638 돌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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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용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댐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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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시 뭐야 모든 적이 무작위 아이체 깨시 때리고 바로 미국 가겠는데 아 뭐 이따 수업이 다 있어 아이체 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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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모잡이지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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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역가야 이거 어쩌라고 아휴 아휴 무작위 미친 것 같네 이거 뭐 저 아휴 저걸 뭐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힐 쓰잘데기도 없는거 쓰기만 겁나 어렵고 아 아 아 아 아 아니 포기하기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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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이길 방법이 없잖아 아니 뭐 이걸 어떻게 이겨 씨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저걸 어떻게 이겨 지정도 못해 까시라서 막지도 못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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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민 오, 깨시다 아니, 깨시 뭐든 그렇게 세게 측정도 있어 어떻게 이기냐고 정신 차려 아니, 깨시 정신 나가는 뭐 사 때려두면은 뭐 어떻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냥 아니, 그냥 방법이 없네 아, 미친 깨시 왜 이렇게 세 아, 미친 깨시 아, 미친 깨시 아, 미친 깨시 아, 미친 깨시 강하다 우리 강아지 강아지 이츠이쌍 그럼 얜..얘는 맨날 부상당한 쟨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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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두개니까 두대 때리면 안되나 이걸 한대만 때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상자 흠 베리스스 깨시부여 다른 영혼연결 상태 카드가 파괴되면 백의 피해를 입으면 100이면 괜찮은데? 아 무작위 아군이네 미신 자살용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무자.. 선 넘네.. 오 미쳤다.. 아니 이게 뭐야.. 자막끼리 자막끼리 좀 더 예시의 미쳐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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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죽여버림 예시의 미쳐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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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답이 없어 예시의 미쳐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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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의 미쳐버림